감독회장 당선 무효소송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진행합니다. 정동제일교회에서 3일간 열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는 기존 4년 전임제였던 감독회장 임기를 담임 목사를 겸직하는 2년 겸임제로 하는 안과 감독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감리급 본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4국 1실 2사의 본부구조 개편안도 상정됐으며 응급법에 대해서는 교회가 기존보다 0.5% 오른 2%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안과 매년 생활비 1개월치를 납부하는 교역자 응급부담금, 본부 부담금의 20%를 매년 응급기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논의입니다. 이외에도 수련전도사 제도개선, 전직 감독에 대한 호칭, 목회대학원 통합 등의 특별법도 개정안으로 공고됐습니다. 한편 감리급 각 연회 감독들은 지난 5일 열린 임시감독회의에서 입법의회를 진행하는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불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